우리 번뚜 한국인보다 한국을 또 사랑하고 에서 전학 온 전국장 없이 못 사는 부장입니다. 맛있어, 맛있어. 태권도 없이 못 사는 프랑스에서 온 과병이야. 족발에 막걸리 한 잔 없이 못 사는 이탈리아에서 온 나라에서. 국가대표 이성환 씨 없이 못 사는 요새 유튜버를 엄청 잘 돼가고 있는 강남자. 프리벳 드루즈야. 프리벳 드루즈야.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 줘야 돼? 오 프리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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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는 웨슬리가 비영우 비영. 웨슈. 웨슈. 웨슈 안녕이야, 안녕? 어, 친구들한테 안녕이야. 그러면 이제 어, 비영. 내 이름은 비영이잖아? 그러면 비영. 봉주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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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주 안녕하세요고. 프랑스인한테 이제 웨슈 명옵냥이라고 하면. 그럼 바로 친구가 될 수 있어. 이게 진짜 프랑스인 말라는 표현이야. 뭔가 우리가 센소했어. 오케이, 알바르토. 우리는 그냥 반말을 해줄까? 어. 반말을 해줄까? 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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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 이탈리아 지역마다 언어 다 달라가지고. 나는 원래 베네티 사람인데. 그 수산 도시. 베네스. 베네스에서 인사해 봐. 오이. 오이. 오이 당근? 오이? 오이 당근하고 또 오이.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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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인사죠? 어. 인사는 그. 친구모든. 친구 맞어. 웨이나 갱키 사이코 갱키. 사이코 갱키? 사이코 갱키는 뭐야? 사이코 갱키. 사이코 갱키. 사이코 갱키입니다. 사이코 갱키. 사이코 갱키. 뭐라고 해야 되나? 갱키 갱키 갱키. 자. 아니 진짠데? 갱키 갱키. 근데 난 진짜 제대로 가르쳐준 것 같은데. 우리가 1번에 활동을 하니까 딱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친구들끼리. 아니 친구들끼리 하는 거 말고. 초면에 이렇게 정중하게 하는 거 말고. 정중한 거. 정중한 거. 그러니까 착한 거. 존댓말. 아. 20 몇 살짜리 외국인 선수가. 아침에 보면 자꾸 나한테 웅뚱한 말을 자꾸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게 누가 하는 요즘이냐. 뭐 이 XX아 밥 먹었어. 뭐 이런 걸 알려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는 아는 거니. 아니 그냥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야. 야. 경準적으로. 개 파 알아. 야. 운동위사가 Attack 가 rating 얼마나 많은데. 근데 어디서 보면 역부터 배워요. 맞아. 이게 중요한 게. 일본 말이 화나면. x 카. 엄마에 X fuck. x 고. X 너 하나. 한국말은 여기서 시! 이렇게 나와요. 이게 최고야. 벅싱력이지. 10번 parti unmchairencia 외부인들도 화났을 때는 여기서 훤어야 되니까. 시X 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아 decimalcolo카 드 unable bullet Turns다. 오랜만에 호동이 만나서 기분 좋아서 아무튼 우즈베, 프랑스, 이태리, 일본 아하! 전신을 얹래! 전신을 얹래! 전신을 얹래! 전신을 얹래! 전신을 얹래! 전신을 얹래! 너도 외국인이야? 너도 이쪽 아니야? 전신을 얹래! 전신을 얹래! 전신을 얹래! 코너 속에 코너! 나 혼자 빨개! 통째로 주는 것도 오랜만이다 아니야 저기 외국 갔다 와야 되지? 안 가도 돼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안 갔다 와도 되는데 목동만 갔다 오면 되는데 이제 방송이... 온목교양에 내리면 여기 뭐 생겨, 못 지나가 근데 목동은 뭐가 있어? 출입국산에서 외국인이야 모임이야 다 친해져 장기 비자를 딱 했더라고 근데 알고 보니까 두 가지가 했더라고 첫 번째는 이제 결혼을 해서 알벨토처럼 이렇게 배우자 비자가 있고 아니면 영주권 근데 영주권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취중생 같이 다 준비한 거야 시험을 공부하면 환자능력검정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태권도단증 독도아카데미 졸업증 마칼로리아 대학교 석사 수교증 이화여대 졸업증 이화여대 졸업증 나 2대 나온 남자야, 원래 어허 2대 나온 남자가 2대 나온 남자가 2대 나온 남자가 갑자기 너 2대 나온 남자가 어떻게 2대 나와? 진짜로? 특별 혜택이 있었어? 특별학생이야? 외국인이 이게 들어갈 수 있어 한국인은 안 돼 외국인인데 학자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남이가 기아시험에 합격을 했답니다 완전한 분이 이제 한국인이다 2년 동안 지금 계속 떨어진 거지? 그치 처음에 솔직히 그러니까 그거를 한 게 3년 전이야 3년 전인데 이게 기아시험 필기 3번 면접 2번 마지막에 떨어지면 다시 처음부터 없어지는 거지 다시 일본 가서 또 소류를 따가야 되는 거야 처음에 면접 떨어진 적도 있어? 네 갑자기 정답만 해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나 옛날에 동상이몽 할 때도 내가 그 얘기 했었는데 사실 말하는 실력은 잘하잖아 강남 정도면 거의 외국인 수중에 탑인데 맞아 내가 말은 잘하잖아 근데 면접을 떨어진다는 게 어떻게 너 가서 까불었어? 왜 까불어 그거를 잘하고 마지막에 합격입니다 했는데 네가 감사합니다 여기 없어 저희들 이걸 가르친다고 그러더라고 나도 제 교육을 시키려고 과외를 시켜줬거든 근데 진짜 어려워 어려워 한국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어려운 게 진짜 어려워? 등기소에 가서 당신이 뭐 서류상 어떤 것을 띄어서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되는지 한국 사람한테 물어봐도 틀릴 사람 야 너네 테러리스트가 옆에 있어 어? 야 여기 다 테러리스트야 카메라 감독님들 다 총이야 저게 어떻게 누구한테 전화할 거야? 전화할 수 있어? 111 하면 안 되지 119 다른 전화번호가 있단다 테러리스트가 전체가 있는데 아니 와이프한테 전화한다고 그래요? 111이 이런 거 아니야? 111이 아니고 따로 있단다 근데 수도권 터지면 어디다 전화해야 되고 이게 엄청 많아 이런 것도 그래가지고 야 너는 우리도 이렇게 발음이 좀 어려운 어떤 발음들이 있지 발음이 어렵겠는데 1번은 받침이 없잖아 받침이 없어 일단 강남 응이 없나라 이응 강남 뭐야 나 이응이랑 니은이잖아 인사할 PD님이랑 인사 JTBC PD님이었어 그때 어? 대표님이 우리 회사 신인이에요 안녕하세요 가난입니다 안녕하세요 가난 가난입니다 이래가지고 아 돈이 없구나 이렇게 하면서 되게 힘들었어 다른 친구들은 발음이 뭐 가려와? 다 어렵죠 다 어렵지 나는 나 아기잖아 이제 아기한테 책 읽어줘야 되는데 뭐 집이 있으면 그냥 이탈리아말로 책 읽어주면 되는데 밖에 나가잖아 그러면 아빠 이거 읽어줘? 그러면 이제 읽기 시작해 아 도끼가 간충간충 하면서 울해줘서 울쳐도 굴쳐 굴쳐 kull는 서리가 그 애기가 아빠 괜찮아 나만 집어넣어도 돼 귀엽다 안 инструмент 나는 제일 어려웠던게 받침인거 같아 그치 고기집 같잖아 나는 학교에서 분명히 받침 쓰면 이렇게 연결해야되잖아 그래서 나는 고깃집에 가는데 고기에 쌈 싸먹으면 맛있잖아 그래서 나는 갯잎에 고기를 싸먹거든 근데 갯잎은 ㄴ 아니잖아 ㅅ 그래서 나는 갯쉽 이렇게 받아야겠다 갯쉽 갯잎에서 버섯을 시키잖아 그러네 이해가 안 돼 그걸 공부했을 거니까 버섯 좋아해서 갯잎은 왜 갯쉽 아닌지 나는 아직도 이해 못해 갯쉽 받침이 외워야지 그 자리는 귀한 지 꽤 오래됐지? 나 10년 넘었지 귀한 선배님이셔 그래서 제가 지금 너무 신기한 거야 이렇게 어려웠구나 내 때는 시트 쉬웠거든 내 때는? 부자의 한국말은 대단하다 지금 부자라고 방송 처음 해보는데 아 진짜? 약간 한국사람 소음으로 얘기해 주시는 거 있어 그래서 나는 귀화할 때 많이 가르쳐줬어 아니 근데 귀화를 할 때 부모님은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게 한국 친구들이 항상 질문을 하는데 외국인 친구들은 그냥 아 축하한다만 하더라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부모한테 허락받아야 되는 이런 문화잖아 그런데 우리는 그냥 잘됐으면 좋겠다 너 알아서 해라 심지어 난 지금 결혼도 안 했는데 결혼 언제 하냐도 안 해요 그렇지 아예 안 하셔 그래서 그냥 부모는 응원하다 네가 선택하는 길은 응원한다 새로운 아주 특별한 항목이 생겼어요 앉아서 세계 속으로 아는 톡파원 문화 차이 한급 처음 와서 문화 차이 같은 거 있잖아 수박을 여름에 놀면서 동작 수박을 그 정도로 많구나 남부에서 너무 출렁해서 남부에서는 전화는 안 돼 그래서 먹다가 애들이 보리면 안 되는데 진짜 놀고 그렇게 하고 놀랬겠구나 그러면 체리도 물론 체리 기여하지 한국에서 엄청 비싸 체리 이만한 거 만원? 만이천원? 2만원이지 와 우리 세게 얼마네요 우리는 체리 모르고 가격이 없는 거 같아 어릴 때 그냥 체리나 돌아가서 가격이 없대 가격이 없대 가격이 없대 주전적으로 놀랬나 보다 가격이 없는데 진짜 많이 받았는데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은 건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 그래서 시차적응 때문에 좀 피곤했어 그래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엄청 크게 소리가 나는 거야 냉롱고 세타킹 에어컨 냉롱고 세타킹 에어컨 방금 공 공 공 잘하네 잘하네 그냥 깜짝 놀라 춘다 냉롱고 나는 전쟁 난 줄 알았잖아 요즘은 그 아저씨들이 녹음해가지고 이렇게 그렇지 틀고 다니던 우리 어릴 때는 라이브로 했어 라이브로 라이브로 그때가 라이브였어 어떤 날은 아저씨가 목소리가 컨디션 좋고 어떤 날은 목소리가 좋아가지고 나은 날은 소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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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와가지고 내일 해가지고 녹음 근데 요즘은 집안 가면 그런 소리도 많아 소박이 왔어요 다 오동 대가리만한 소박이야 소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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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서양 친구 들어오잖아 그럼 어디를 데리고 와 나는 어디 데려 간다기보다는 경험을 한국에서만 할 수 있는 경험을 시켜주는 거야 그러니까 프랑스 친구들 놀러오면 한강에 가서 전화를 걸어 짜장면이나 치킨을 시켜 와 되게 좋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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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똑해 그러면 대단은 진짜 전 세계적으로 내가 아니야 아니야 또 있어 제일 좋아하는 게 안경 만드는 게 있잖아 프랑스에서 일단 검사만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6개월이 기다려 근데 한국에서 안 주세요 이게 검사 30분 뒤에 안경 받는 그게 프랑스인한테 그냥 신세계야 나도 몰랐는데 어떤 프랑스 아저씨가 놀러 왔는데 안경이 깨진 거야 그래서 나는 같이 갔어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그리고 그분이 이제 한국에 올 때마다 그냥 안경 만들러 오는 거야 그 정도 그게 목적이 하나 생겼다 맞아 진짜 빨라 연애 및 결혼 문화에 대해서 언제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탈리아는 약간 표현을 좀 잘하잖아 해서 부부 싸움은 있지 없을 거 같아 아 부부 싸움 있지 응 표현을 듣고 하는데 그리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표현을 많이 하는데 표현을 하는데도 부부 싸움은 있는데 근데 우리 진짜 기본적으로 일단 와이프나 여친한테 맨날 표현하고 아 너 너무 예쁘다 나도 아침에 와이프때마다 아 오늘 또 너무 예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몇 년 지나도 그리고 아 그럼 어 그래? 나 만난지 14년 동안 맨날 얘기하지 그러다가 스킨십 많이 해 우리 인사 뽀뽀잖아 아 그치 그치 인사 자체가 그런 뽀뽀니까 아 근데 또 연애할 때 초창기에는 많이 싸웠다면서 뭐 이것저것 때문에 문화 차이 때문에 싸웠지 어떤 문화 차이가 있지? 일단 가장 큰 문화 차이 우리는 말을 직접적으로 해 아 안 돌리는 안 돌리는 근데 한국을 약간 돌려서 아 그렇지 상대방 미안하지 않게 그러면 사귄 지 얼마 안 됐을 때 뭐 연락을 하잖아 그러면 뭐 와이프가 아 이번 주말에 뭐 약속이셨는데 취소됐네? 라고 하면 아 그런가 보다 난 이번 주말에 어디 간다 아 아 지속했을 때 난 너 만날 거야 이런 의미잖아 그렇지 그렇지 이제 돌려서 라이프 난 시간이 생겼어 문화 차이가 아니라 눈치가 없는 거 아니야? 눈치가 없는 거지 저번에 살짝 다툼이 있었어 어 진짜 살짝이야 어 소파에서 앉아있었어 길어질 것 같아서 어 평화주의잖아 어 좀 나갔다가 뭘 시키고 들어와야 되겠다 어 그래서 일어났어 어 근데 와이프가 앉아! 이러는 거야 근데 앉았어 어 근데 강아지랑 같이 앉았어 강아지 두 마리랑 나랑 같이 앉았어 눈이 앉았어 우리 혼났어 근데 약간 이게 결혼 사인이구나 어 그러러 이게 이게 살기구나 생각하고 살고 있어 잘하고 있네 사귀야 태권돌이 눈을 가리고 이거 묶어줘야 되겠다 거기에 맞춰서 위치를 찾아옵니다 응 저요 아냐아냐아냐 이게 공수야 이게 왜 준비 안 됐어 왜왜왜왜 아니 여기서 하시면 어때요 저기 가세요 아니 가운데도 뭐하냐고 아까 소처럼 몰고 와야 된다 아니야 아니야 오케이 아니 저 위치 맞아요? 응 아 맞아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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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데 아니래 미꺼해도 돼 그렇지 좋게 다가가 내가 너무 무서운데? 한 번 더 세게 어? 저 발로 차면 저쪽으로 갔는데 저쪽으로 갔는데 저거는? 자과 있는 데서 해줘야지 짜! 너를 쳐먹어 너를 쳐먹어 아유 너를 쳐먹어 아유 아유 진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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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겁먹고 얘가 얘가 니가 겁먹고 아유 엉망진창이야 올렸어 와아 올렸어 니가 올렸어 엉망진창 올렸어 엉망진창 내가 무서워 아유 못맞았어 무섭을 놔 차는 것만 차는 것만 엄청 쓰면 되니까 무섭잖아 어떻게? 자! 자! 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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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떼러! 날라왔어 날라왔어 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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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공개국어를 하는 능력과 진짜로? 대단하다. 어디? 그럼 한국어. 한국어, 영어, 일본어 하는데 불어랑 스페인어도 인사보다는 조금 더? 간단하게 대화 정도. 영어, 일본어, 한국어는 3개 다 잘하고. 아니, 영어로 머서니리고를. 머서니리고. 오개국어. 오개국어로. 오개국어로? 그러면 영어로 하면 약간 what's going on? what's going on? what's going on? 아니, 그리고 내가 볼 때는 호동이는 영어가 안 맞아. 근데 진짜 이 예모에 영어 유창하게 하면 동의하지. 너무 안 어울리고. 상상영어 그거는 안 했었으면 좋겠어. 근데 호동이가 일본어로는 맞을 수 있어. 뉘앙스를 따라가려면 약간. 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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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중국어는 뭐야 중국어 보선 일구 자 아 아 잘 먹었어 잘 먹었어 잘 먹었어 잘 먹었어 수익이 수익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1 2 1 3 우 으 이렇게 그렇게 괴로 twent 십 애